난민과 인도적 체류가 있던데 뭐가 다른가요? 보충적 보호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난민 A는 국경을 넘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는데 난민주의를 거절 나오고 대신 인도적 체류라는 지휘를 받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들은 난민주의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전쟁 난민은 난민협약에 정한 난민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개변으로 난민주의가 한국에서 거절되곤 합니다. 그럼 인도적 체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난민협약의 보호 대상은 난민이고 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은 강제 송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51년 난민협약자의 33조에서 그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제 송환금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한 양대조약 중 하나인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A규약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하죠 7조에도 있고요. 1984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 방지 협약이라고 하죠 3조에도 있습니다. 지역인권협약인 유럽인권협약 제3조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아예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각 국가가 송환하지 않고 보호해야 하는 난민들, 강제 송환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난민들은 난민협약에 정한 난민 외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설명하는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협약을 통해 보호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문 방지 협약을 생각해 볼까요? 난민에게 미래의 박해 위험이 분명한데 난민협약의 5대 사유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경우 그런데 미래의 박해 위험 형태가 고문 등 잔혹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 부력적인 대우나 처벌 순으로 그 강도가 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문의 사례들을 생각해 봅시다. 송환되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정부로부터 고문, 부타, 벌거벗은 채 철제 침대에 묶여 전기 충격을 당한 것, 담배 불러 지지기, 수갑 등의 연장 착용, 피, 소변, 배설물 등 혼합물에 지속적인 투입, 나체로 오랜 기간 동안 서있게 하기, 사형 집행의 시뮬레이션을 당할 경우, 이러면 될까요? 박해가 금지되듯 고문도 금지되기 때문에 송환하면 안되고 보호됩니다. 정부가 아니더라도 갱단, 범죄 조직으로부터의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난민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부분의 전쟁 난민들은 난민 협약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문 방지 협약에 대한 보호는 받게 됩니다. 전쟁은 박해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고문 등 잔혹한 처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난민 협약이 정한 보호 외에 강제 송환 금지 의무의 대상이 되어 보호해야 하는 난민들에 대한 보호를 보충적인 보호, 컴플리멘터리 프로텍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보충적 보호를 한국의 난민법에서는 인도적 체류라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어떤 난민으로 보호를 원한다고 신청하면 난민 인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적 체류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질의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난민 협약의 보호를 받는 난민과 기타 인권 협약에 의한 보충적 보호를 받는 난민들의 권리는 차이가 있을까요? 송환에서는 안 되는 난민, 난민 협약 또는 기타 인권 협약의 범위는 같지만, 구체적으로 얻는 권리들은 나라마다 별도로 달리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당하면 안 되기에 함께 살아갈 난민, 고문 등 잔혹한 처우를 당하면 안 되기에 함께 살아갈 난민 모두 같이 사회 구성으로 정착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모장적 권리, 영주 및 기화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 두 그룹을 유사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요? 한국의 인도적 체류 지위는 이상하게도 단지 송환하지 않겠다는 것에 그치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최근에야 바뀐 의료보험 가입 자격 부여 외에는 사회보장적 혜택에서 제외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어 귀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난민과 달리 여행증명서도 가족조청의 권리도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격도 단순 노무호흡만으로 제한됩니다. 그 연장 여부도 1년마다 결정되기에 체류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난민으로 보호해야 할 난민들이 한국정부의 인도적 체류 도피 경향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게 되면 사실상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정부는 쉽게 인도적 체류로 도피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와 달리 보충적 보호의 성격이 있음에도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난민들에게는 아무런 정착을 위한 자격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난민 지위를 받아야 하는 난민이 잘 지위를 받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편 이미 전쟁 난민으로 분류되어 인도적 체류만 받은 2천여 명 이상의 난민들이 적어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난민과 유사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2천여 명 이상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이 처한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는 인도적이지 않고 힘들겠지만 내쫓지는 않을게 스스로 나갈테면 나가 우리도 사실 환영이야 라는 비인도적인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2천여 명 이상의 시리아